NPM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용 라이브러리 300만개를 호스팅해주는 곳인데 그래서 웹 개발할 때 NPM이 없으면 코드 못 짜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예전에 NPM이 이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은 적이 좀 있는데 근데 최근에 NPM이 또 서비스가 종료될 뻔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개발자의 장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 이상하게 생긴 개발자가 있었는데 자, 요런 생각을 한 거예요. NPM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매번 설치하는 게 귀찮은데 그냥 거기 있는 모든 300만개의 라이브러리를 하드에 설치해버리면 앞으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코드를 짜서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에브리싱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라이브러리는 300만개의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설치하면 NPM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치하면 용량이 20테라가 넘을 텐데 실제로 설치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씰은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어떤 라이브러리는 최대 800개의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은 약간의 편법을 써서 이렇게 300만개의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에브리싱이라는 패키지는 다른 5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고 코드를 짜놨고요. 그래서 에브리싱 패키지를 처음 딱 설치하면 자, 5개의 라이브러리밖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5개의 라이브러리가 각각 800개의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800개도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하나로 총 4천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직거리를 한 번 더 해서 이제 요 라이브러리들도 800개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놓으면 대충 300만개의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다운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들었다고 이제 트위터에 자랑하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npm에 올려놓은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삭제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만든 뭐 이렇게 오류가 있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삭제하려고 했더니 삭제가 안 되었던 거고요. npm엔 요런 이상한 정책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다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verything은 모든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라이브러리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실은 요 삭제 불가 정책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자, 요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2016년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leftpad라는 간단한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자,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짧은 코드만 담겨 있었던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우긴 건 요걸 알게 모르게 이제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갖다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어느 날 leftpad 만든 사람이 자, 요걸 npm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leftpad를 쓰고 있던 거의 모든 npm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동작을 멈추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삭제가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서 이제 everything 만든 아저씨도 요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everything 요것도 삭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자, 요거가 모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뭐 순환 참조 문제 같은 게 있었겠죠. 자, 그래서 everything 요것도 삭제가 안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npm이 있던 건 아무도 삭제를 못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npm에다가 직접 이렇게 문의를 넣었는데 자, 하필 그때가 주말이라 한 3일 후에 겨우 어떻게 이렇게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요거 프로젝트 만든 사람들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닌 게 npm의 허점을 알게 된 거고요. 왜냐면 everything이 다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참조하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버전을 이제 숫자를 기입해서 참조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별표를 쳐버렸었기 때문에 모든 버전을 이렇게 참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버전을 다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장치도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npm 같은 거 항상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 내에서도 npm 같은 거 이용해서 사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텐데 자, 내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타이포 스쿼팅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pm 같은 곳에 악성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일부러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설치를 유도하려고 자, 유명한 패키지랑 이름을 매우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실수로 설치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개인정보나 소스코드 같은 거 털리기 싫으면 라이브러리 같은 거 설치하기 전에 한번 의심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